저 다음 거 감사합니다 다음 거 가볼게요 다음 거 우리 앵그리버드가 쉬고 있었으니까 앵그리버드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? 네 감사합니다 바람이 굉장히 쎄네요 감사합니다 저 혹시 회전돼요? 저 우리 앵그리버드가 쉬고 있었으니까 끝에 잘 보이세요? 잘 보여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 맨투맨 사려고 했는데 저 그러면 다음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? 앵그리버드? 준비됐어요? 응 응 응 응 앵그리버드 응 응 응 응 응 응 응